국민건강증진법 두 번째 법입니다. 요건 출제비중 5가지 법 중에서 한다면 세 번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식품위생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학교급식법 그 다음에 이제 국민건강증진법 그 다음에 뭐 영양관리법 학교보건법이 사실은 제일 비중으로는 낮은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은 글자가 들어 국민의 건강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관련되는 기준들을 마련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일단 정진시키는 것도 정진시키는 거지만 요게 뭐한겁니까? 이게 국민건강에 가장 해악이 되는 양대산맥 뭐입니까? 술담배입니다. 술담배죠. 그래서 술하고 담배. 술이죠. 술이나 담배에 대한 여러가지 제재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이죠. 정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요는 것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술이나 담배죠. 그래서 술 광고할 때 어떤 기준을 할 것인가. 특히 우리가 담배 같으면 검연구역이 막 지정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런 부분들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영양이죠. 영양을 좋아하는 영양조사. 요게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의 세 가지 큰 테마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런 부분을 가만히 있어 보시겠다. 그러면 총칙. 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또 보실까요? 총칙인데 자료로 보셔도 되고 교재로 보셔도 상관하겠습니다. 교재하고 자료로 같이 병행해서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총칙이죠. 총칙에 보면 목적. 목적은 법 이름에 목적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죠. 그래서 보니까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 사실 국민건강증진은 개인이 일단 노력하는 게 기본이고요. 국가에서 그런 걸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제 목적은 그렇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자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용어 개념은 항상 기억하시라고 했죠? 일단 먼저 1번. 국민건강증진사업이죠.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죠. 그래서 보건, 질병, 영양,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이런 것들이 건강정진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중에 보건교육은 좀 더 나온 거죠. 보건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 영양개선은 영양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사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 건강관리는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런데 보니까 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게 개념이죠. 개념이니까 보건교육, 그 다음에 영양개선, 그 다음에 건강관리죠. 그러면 보건교육인데 보건교육은 이것은 일단 자발적으로. 보건교육은 자발적 이거를 키워드 넣는 거죠. 자발적으로 수행한 거죠.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양개선이죠. 영양개선은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너무 과소섭취해도 안 되고 너무 과다섭취해도 안 되니까 키워드는 균형이 되겠죠. 영양은 균형을 키워드라. 그리고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발적 지속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핵심을 줄이면 보건교육, 보건은 자발적으로, 영양은 균형있게, 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라임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잡아서 다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건교육, 교육은 자발적으로, 보건교육은 자발적으로 그걸 키워드를 삼고요. 그 다음에 영양개선은 균형된 식생활, 건강개선이니까 영양은 균형있게, 그 다음에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캐치프레이처럼 하는 거죠. 보건은 자발적으로, 영양은 균형있게, 그리고 관리는 지속적으로. 사실 이거는 말장난 치면 이런 걸 쭉 해놓고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이게 단답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죠. 다음 중 보건교육은 뭐라냐.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요거를 지문을 길게 주고, 세 개중에 기문을 주고 뭡니까? 이게 뭐를 정의해,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뭐를 잡는 게 키워드를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육한다. 보건교육은 자발적으로, 영양은 균형있게,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라임을 살려서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찌나깊죠. 그래서 자발적 찌나깊죠.